와우, 이제 역대화 14장에서 17장 통으로습 이야기 통습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남유다 3대 왕 아사의 초기 10년간의 평화는 아사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면서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남유다 홀로 남아서 150여 년을 더 유지해갑니다. 남유다는 총 350여 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위세 길로 행했던 왕들은 바로 아사, 여우사밭, 요아스, 히스기아, 요시아입니다. 남유다에서는 이 5명의 왕들이 다위세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루오보암과 아비아에 이어 세 번째 왕이 된 아사 시대에 그의 재임 초기 10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역대하는 아사왕이 다스린 시대를 자그만치 3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기자는 아사왕 초기 10년간의 남유다의 평안은 아사가 신앙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사왕의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사왕은 신앙갱신운동으로서 1차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량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왕은 남유다에서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숭배를 금지시켰으며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둘째 아사왕은 남유다의 견고한 성업들을 건축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업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각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업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셋째 아사왕은 남유다를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오.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처럼 아사왕의 시대에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사왕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온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성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리며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며 참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의 성업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각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마치 요셉이 7년 풍년 때 이후 닥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처럼 아사왕은 평안의 시기에 열심히 성업을 건축하여 적들의 취미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사왕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구수가 남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구수의 군대는 백만 대군이었고 그들의 병거가 삼백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의 군대는 오십팔만 명 뿐이었습니다.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백만 명과 병거 삼백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왕은 이런 구수의 군대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강자도 약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입니다. 아사는 왕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구수의 손에서 남유다를 구해주십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해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는 아사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대군 구수와 싸워 이긴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두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아사왕의 신앙갱신운동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사에게 돌아온 자들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수와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사왕에게 아사리아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물이더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신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요구이셨습니다. 그러자 아사왕이 신앙갱신운동으로서 2차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여기에서 선지자 오데세는 오데세의 아들 아사리아를 읽었습니다. 아사왕이 아사리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개혁을 단행하자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남유다의 아사에게로 돌아온 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무나세와 시무원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은 구수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신앙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또한 아사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는 처단하겠다고 공표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런데 얼마 후 아사왕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발각됩니다. 그러자 아사왕은 그의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하며 자신이 앞장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도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왕은 이처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한 가지 잘못은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산당만은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세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아사왕의 신앙 갱신 운동의 결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국방을 책임져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열한계에서는 아사왕의 1차와 2차 신앙 개혁을 묶어 하나로 표기하고 있으나 역대기는 이를 각각 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사왕이 아사리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여 신앙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왕이 두번에 걸쳐 남유다에서 신앙 개혁을 단행하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국방을 책임져 주십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를 찾았으므로 여왁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아평제에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게 신명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또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남유다가 평안하자 자신의 아버지가 구별해둔 것과 자신이 구수와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등을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네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아사 왕의 후반 실패의 원인을 아람과의 동맹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사 왕의 마음이 끝까지 한결같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사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에서 차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 고립 정책을 펴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왕래를 막기 위해 라마를 건축합니다. 라마는 남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성업으로 과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를 차지해 유세화하려 하자 아사가 이를 막기 위해 아람의 도움을 받아 바하사를 저지시킨 것입니다. 즉 아람은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을 돕다가 나중에는 남유다와 연합해 북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를 오가며 그 틈에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강과 왕궁 곡갈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색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느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대 이온과 단과 아벨마인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앞서 아사 왕은 백만 명의 구수 군대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아람을 끌어들이며 예루살렘 성전의 곡관과 왕궁 곡관의 귀한 것들을 아람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 아사 왕을 책망하십니다 그때의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왕정 500년의 분위기를 크게 보면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왕정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당 모두에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오부함에게는 스마야 선지자를 아비아에게는 이또 선지자를 아사에게는 아사라 선지자와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셨고 여호사바스에게는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사 왕에게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 구수대와 비교하여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하나니 선지자가 책망하나 아사 왕은 이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과거의 아사 왕은 아사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여 신앙개혁을 행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한 것입니다 결국 아사 왕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습니다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섯번째 포인트 남유다 4대왕 여호사밭은 철저한 신앙갱신운동으로 남유다에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남유다의 3대왕 아사가 죽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밭이 남유다의 네번째 왕이 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밭은 다윗의 길로 행한 남유다의 5명의 왕들 즉 아사, 여호사밭, 요아스, 히스케아 그리고 유시아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호사밭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만련 정치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밭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흘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밭의 정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여호사밭은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둘째 여호사밭은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밭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미처 숙청하지 못한 자들도 모두 처단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셋째 여호사밭은 율법을 교육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밭은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율법 교육팀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전국을 돌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게 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데아와 스가리아와 느단엘과 미가야를 보내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사람 스마야와 느단야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우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우람을 보내었더니 이렇게 여호사밭 왕이 남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바로 세워가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남유다의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메 불레새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밭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량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호사밭이 통치하던 당시 남유다는 외적들이 두려워하는 나라였고 조공을 받는 나라였으며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갖춘 나라였고 상비군과 예부군 포함해 116만명의 용맹스러운 군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야 14장에서 17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사밭은 남유다의 왕이 되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 여호사밭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밭은 다윗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여호사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셨고 남유다는 사방 열국으로부터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파벨론 포로 70년 후 다시 다윗의 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재건 공동체의 소망이 이렇게 역대기 기록 속에 녹여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야 18장에서 22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여호사밭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가문과 맺은 혼인동맹은 이후 남유다의 먹구름을 들이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역대야 17장에서 20장까지는 모두 남유다의 사대왕인 여호사밭의 행적입니다 먼저 역대야 17장에서는 여호사밭의 허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사밭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야 18장 1절부터 여호사밭 최대의 실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밭이 북이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밭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서로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면서 혼인으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야 18장은 역대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북이스라엘 왕의 통치 내력을 담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 왕조의 숲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통치는 선왕 여호사밭 이후 여호람과 아시아로 이어지는 답답한 시대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은 아합왕의 아버지 오무리 왕이 이방 나라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남유다의 여호사밭 왕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아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남유다까지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혼인으로 동맹을 맺은 지 2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밭 왕에게 두 나라가 연합하여 아람을 치자는 제안을 합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라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무수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밭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여호사밭 왕은 아합 왕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밭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러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시드기아를 비롯한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 모아 전쟁의 여부를 묻습니다 사실 시드기아를 비롯한 400명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밭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규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결국 아왕과 여호사밭 왕은 시드기아를 비롯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길라 라못으로 출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사밭 왕이 이 400명 외에 또 한 사람의 선지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에게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로써 미가야 선지자가 두 왕과 여러 선지자들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과 여호사밭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류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 적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런데 이들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아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 선지자를 핍박하며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나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류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류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류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처럼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갇히고 아압 왕의 북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사밧 왕의 남유다 군대는 연합군을 조직해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길라앗 라모스로 출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목숨을 구해 주십니다 아람의 병거의 주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류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 부분에 대해 열한기에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부르지져 도움을 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중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지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아압 왕은 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류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압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두려워 변장까지 하고 전장에 나갔지만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두번째 포인트 예우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남유다의 예우사밭 왕은 제사장 나라 신앙 갱신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겨우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우사밭 왕을 향해 예우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우가 나가서 예우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우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우학교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사실 예우사밭이 북이스라엘의 아압가문과 혼맥을 맺고 동맹한 결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모악과 암몽까지 남유다를 침략해오고 예우사밭 왕 이후 왕실 쿠테타가 일어나는 등 남유다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예우 선지자의 책망 뒤에 예우사밭 왕이 행한 선하게 행한 일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우사밭 왕을 책망한 예우 선지자는 예우사밭의 아버지 아사 왕을 책망하며 대립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한편 예우사밭 왕은 예우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크게 회개하며 신앙 갱신 운동으로서 신앙 개혁을 단행합니다 예우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 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려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예우학교로 돌아오게 하고 예우사밭 왕은 부엘 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즉 남유다 전 지역에서 신앙 개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에 재판관을 임명하며 사법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우화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우학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여우학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우학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어서 여우사밧 왕은 남유다 각 성읍뿐 아니라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재판관을 임명하며 사법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여우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우학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우화를 경위하라 그리고 여우사밧 왕은 종교 재판과 일반 재판을 나누어 시행하게 했습니다 여우학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우학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는 종교 재판은 대제사장 관할로 그리고 일반 재판은 스바자의 관할과 레위인들이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여우사밧 왕의 개혁은 이전에 아사리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신앙 개혁을 행했던 아사 왕과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여우사밧 왕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에 따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우사밧 왕이 남유다의 신앙 갱신 운동으로서 신앙 개혁을 단행한 후에 모합과 암몽과 마운이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이는 여우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모합과 암몽과 마운 연합군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여우사밧 왕은 남유다 전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우사밧이 여우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종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우사밧 왕의 이 회개 기도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때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우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래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여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여호사밭 왕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주최한 전 국민 금식기도회는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동참한 금식기도회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래위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래위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래위사람 야하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여호사밭 왕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사밭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래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성하니라 이렇게 여호사밭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기도를 드린 후 드디어 모압 암몬 마운 연합군과의 전쟁에 임합니다 전쟁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첫째 전쟁을 위해 투구와 들에 모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밭 왕이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투구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둘째 남유다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우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는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여호수하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해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계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셋째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암몬과 모합과 마온의 열악군이 진멸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처죽였더라 이처럼 암몬과 모합과 마온의 연합군은 그들 내부에서 일어난 내란으로 서로 죽이며 자멸했습니다 넷째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의 승리로 끝납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굴에 물건을 탈취할세 본적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의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읽혔더라 전쟁에서 승리한 남유다는 전리품을 거두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잔향했습니다 다섯째 남유다는 전쟁 승리에 개선 행진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박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역대기는 여호사박 왕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여호사박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둘째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아사 왕과 같은 잘못이었습니다 여호사박 왕은 아사 왕처럼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산당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조라였더라 유다왕 여호사박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의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호사박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왕에 이어 아왕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도 동맹을 이어가며 계속 교류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예우선지자가 여호사박 왕에게 책망하자 잠시 이를 반성했으나 결국 또다시 북이스라엘 왕들과 계속해서 국제무역을 위한 동맹을 이어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오빌의 금을 가져오기 위해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건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여호사박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별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메 이는 엘리에셀의 예언대로 여호사박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과의 동맹을 계속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배를 파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박은 배가 파산한 것을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함께 항해하자는 아시아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예언은 열한기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박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베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박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박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네번째 포인트 엘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다섯번째 왕인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 책망합니다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박 왕의 뒤를 이어 다섯번째 왕으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정신이 번쩍 날 정도의 악행들을 행합니다 여호람 왕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아우들과 다수의 방백들을 숙청한 것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사실 여호사박 왕은 자신이 죽은 뒤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왕위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정 부분을 정리했으나 오히려 여호람은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더 나아가 여호람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아압이 이세별의 영향으로 바할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여호람 또한 그의 아내 아달리아의 영향으로 바할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믄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처벌은 애돔과 림나를 남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한편 여호람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밭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베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람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여호람 왕의 죽음으로 성취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처럼 여호람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으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죽여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 왕 아벳달인 아달리아는 남유다 전역에 바할 숭배를 퍼뜨립니다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 죽자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 왕 또한 그의 아버지 여호람처럼 여로보암의 길과 아베 길로 행했습니다 아하시아도 아베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베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베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 왕이 아베 길로 나간 것은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아였고 아하시아가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처럼 여로보암의 길과 아베 길로 행했다는 이력을 남기고 죽습니다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에 있으므로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한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세의 아들 예우를 맞았으니 그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우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 왕은 그의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에 병문하를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북이스라엘 계획의 사명을 받은 예우 장군의 쿠데타에 휘말려 죽게 됩니다 역대하는 예우를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 보낸 자로 기록하고 있으며 아하시아 또한 아합 집의 심판의 대상자였기에 예우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가 갑자기 죽게 되자 여우람의 아내였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아가 남유다 일곱 번째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남유다의 여왕이 된 아달리아는 남유다에서 다윗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죽여 더 이상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에서 왕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달리아의 폭정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자순 요아스를 살리십니다 왕의 딸 요사부하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부하스는 요오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리아는 다윗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자신이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오람과 아달리아의 딸인 요사부하과 그녀의 남편인 제사장 요야다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요아스를 숨겨 키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요사부하시 아달리아의 딸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아마도 후궁의 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요아스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가메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는 역대야 18장에서 22장을 읽었습니다 남유다로 시집간 아하벳 딸 아달리아는 자신의 아들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예우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자신이 스스로 남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다윗의 모든 혈통을 끊어버려 더 이상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려는 참으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아달리아의 딸인 요사부하시 그녀의 남편인 제사장 요야다와 함께 어린 조카 요아스를 목숨을 걸고 구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숨겨 키웁니다 참혹한 피바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신실하게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 귀환한 제공 공동체들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역대의 역사기록을 통해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야 23장에서 25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 요야다의 개혁에 대해 열한기에서는 왕의 시위대를 중심으로 역대기에서는 남유다 전역의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남유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아가 6년을 통치한 후 제사장 요야다가 일으킨 혁명으로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집니다 제7년에 요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리아와 요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일과 오베사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아와 시글의 아들 엘리사밭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요다를 두루다니며 요다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열한기에서는 혁명세력이 요야다 제사장과 가리 사람과 왕의 시위대 중심이었다면 역대기에서는 요야다 제사장과 다섯 명의 백부장 남유다 전역의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의 족장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명세력들이 남유다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다윗의 자손을 다시 왕위에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요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요야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주기하여야 할지니 혁명을 유리킨 제사장 요야다가 혁명세력들에게 혁명일에 관한 세부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이 혁명에서 레위 사람들이 크게 활약해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그리고 제사장 요야다는 백부장들과 백성들까지 합세하여 혁명을 이루도록 이끌었습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제사장 요야다는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즉시 요하스 왕의 주기식을 거행했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요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요하스 왕의 주기식은 요하스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고 신명계의 말씀대로 율법책을 주고 요하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보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요하와 경여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더위세 자손인 요하스가 왕위에 오르자 지난 6년간 왕위를 찬탈했던 아달리아는 최후를 맡게 됩니다 제사장 요하야다가 군대를 거닐인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요하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제사장 요하야다는 이처럼 혁명을 일으키는 중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요하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요하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제사장의 이 말은 요하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제사장 요하야다가 주도한 혁명이 성공하여 요하스가 7세의 남유다의 왕이 되자 제사장 요하야다는 그 기세를 몰아 곧바로 개혁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요하야다의 개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요하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세워 요하의 백성이 되리라 안지라 이는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셋째 성전관리를 회복했습니다 요하야다가 요하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화에 맡기니 이들은 다위시 전에 그들의 반여를 나누어서 요하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요하께 번제를 드리며 다위시 청한 귀례대로 줄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요하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넷째 혁명을 마무리하여 평화를 찾고 왕권의 확립을 이루었습니다 백부장들과 종교한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요하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 보자의 안침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칼로 주겠었더라 두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여덟번째 왕 요하스는 성전 보수를 실행하므로 신한갱신운동을 펼칩니다 요하스가 남유다의 여덟번째 왕이 될 때 일곱살이었습니다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칠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하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요하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하스의 왕의 통치 전반기라 볼 수 있는데 이때 이런 요하스 왕의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어린 요하스 왕이 제사장 요하야다의 도움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계획을 세웁니다 그 후에 요하스가 요하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도를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요하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보수를 계획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 보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빨리 진행시키지 못하자 요하스 왕은 대제사장 요하야다를 불러 그 까닥을 묻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요하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요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요하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성전 보수가 진척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아달리아의 아들들과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에 원인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하스 왕은 성전 보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에 던지니라 이는 요하스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성전 수리와 보수 계획을 남유다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모두 알리고 성전의 수리와 보수를 위한 세금을 걷어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하스 왕의 월등한 추진력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게 아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요하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세번째 포인트 요하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로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요하스 왕을 제사장 나라의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질 뻔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다시 있게 하고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 한 공로로 왕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요하스 왕도 그의 통치 후반기를 맡게 됩니다 그때부터 안타깝게도 요하스 왕이 타락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벌이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발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 요하스 왕은 남유다 방백들의 간원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요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하스는 명령을 내려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요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요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를 감동시키시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요하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요하를 버렸으므로 요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요하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람을 들어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하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요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요하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요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하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 큰 부상을 입게 된 요하스는 결국 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하스 왕은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한 남유다의 최초의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요하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하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처죽인지라 다위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하스 왕이 자기 신하들에 의해 죽고 또한 다위성에서 장례는 치렀지만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열한계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즉 요하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지만 요하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위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번째 포인트 남유다 아홉번째 왕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하되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요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아홉번째 왕이 됩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 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 왕은 통치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왕의 자리가 튼튼해지자 먼저 자신의 아버지 요하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율법대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가 국개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일 후에 아마시아 왕은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사 30만명과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명 이렇게 40만명을 모집합니다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개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런데 전쟁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아마시아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금지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북이스라엘 용병 10만명을 모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던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남유다가 에돔과 전쟁을 할 동안 남유다의 성업을 약탈하고 3천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그러는 동안 아마시아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다섯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시아는 그 이후 스스로 교만해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아마시아 왕은 엉뚱하게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돌아와 에돔의 우상을 승배합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 지라 아마시아 왕이 우상을 승배하자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아마시아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여왕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식으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정 500년의 분위기는 왕과 선지자의 대립과 협력 분위기입니다 아마시아 왕과 이 선지자의 분위기는 분명한 대립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왕정 500년 동안 왕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시아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시아 왕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아마시아 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리면서 받게 됩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우의 손자 요하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변하자 한지라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아마시아 왕의 선전포고를 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아마시아 왕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눈 가시나무가 레바눈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눈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패하고 맙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서 요하스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무퉁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그 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패배로 인해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 이후 아마시아는 남유다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므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야 23장에서 25장을 읽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지도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아달리아는 자신이 행한 악을 남유다 전체가 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고판 이스라엘과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개명 10가지를 주셨고 그 중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죄를 반드시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파벨론 포로 70년 후 예루살렘에 귀환한 재건 공동체는 우상 숭배로 남유다가 멸망했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만 섬길 신앙의 길을 찾는 소망을 이렇게 역대기를 통해 녹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제 역대야 26장에서 28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열 번째 왕 우세아의 통치 초반에는 가축을 잘 키우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나라가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아마시아의 뒤를 이어 우세아가 16세의 나이에 남유다의 열 번째 왕이 됩니다 우세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왕경 500년 역사 기록에서 눈에 띄는 점은 남유다 열왕들의 역사적 공헌들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언급하는 것이 바로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역사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은 훌륭한 어머니의 교육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 형통하였으며 반대로 어떤 왕들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상을 숨기며 끝모르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길을 걸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골리아의 아들 우세아는 그의 통치 전반기와 후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세아도 다른 왕들처럼 부모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우세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스가리아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살아있었을 때 우세아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리아 선지자가 죽은 이후 우세아 왕의 캐릭터는 교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세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몫이를 밝히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우세아 왕의 통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남유다의 세력이 크게 확장됩니다 우세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의 성업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운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안문 사람들이 우세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세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세아 왕은 블레셋, 아라비아 그리고 마운과도 싸워 승리하여 남유다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안문에게는 조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자 우세아의 강성함은 애국변방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남유다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우세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문과 골짜기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세아 왕은 예루살렘을 매우 견고하고 안전한 요새로 만들었으며 가축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갖추어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게 했습니다 셋째 남유다의 군대는 완전 무장한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세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옥과 활과 물멧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세아의 통치 초반에는 30만 7천 5백 명의 군사와 2천 6백 명의 족장이 있는 더욱 강성해진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국가가 번영하고 강하게 되자 교만해진 우세아는 제사장 대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향단에 분양하려 합니다 우세아 왕의 통치 전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큰 복을 주셨고 그로 이래 남유다가 매우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우세아 왕은 국가가 번영하고 강성하게 되자 통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우세아 왕은 제사장 아사리아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이 재단에서 분양하려 합니다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세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세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송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세아 왕이 이쯤에서 제사장 아사리아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우세아 왕은 제사장 나라 제사법을 말하는 제사장 아사리아에게 화를 냅니다 우세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세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결국 우세아 왕은 이 일로 인해 나병이 생겨 격리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습니다 우세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모든 우세아 왕의 행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열한번째 왕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나 그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세아에 이어 아들 요담이 남유다의 열한번째 왕이 됩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담 왕의 통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요담 왕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 왕의 통치를 이어받아 건축사업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요다 산중의 성업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둘째 요담 왕도 그의 아버지 우시아 왕처럼 안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안문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안문 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안문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셋째 요담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리고 요담이 죽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열두번째 왕인 아하스는 그의 16년간의 통치기간 내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요담 왕의 뒤를 이어 아들 아하스가 20세에 남유다의 열두번째 왕이 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요담 왕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 왕의 초기 정치를 따라 행하며 제사장 나라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은 그의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에 아수르 왕과 이방신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여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남유다 최악의 시대를 만들었던 아하스 왕의 통치 전반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아하스 왕의 대표적인 악행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발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왕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아하스 왕은 통치 전반기나 후반기 구분 없이 16년 통치 기간 내내 우상을 숭배했으며 심지어 인신 제사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을 징계하시려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타메생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함으로 20만 명의 남유다 백성들이 포루가 되어 사마리아로 끌려갔고 많은 재물을 약탈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는 남유다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데스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 중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너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형제를 포로로 끌어온 것에 대해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에서의 형제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다행히 오데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증망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 몇 사람이 앞장서서 남유다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귀환시키자고 주장하여 이 일을 설득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레게아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아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메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낙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는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별 기대할 것 없는 아하스의 통치 후반기 기록입니다 첫째 아하스 왕은 애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자 아수르 왕과의 동맹을 꾀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고하였으니 이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업들을 침로하여 베세메스와 아야룬과 그대룩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라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이는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유다는 아수르의 도움받기는커녕 오히려 공격과 약탈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셋째 국가적 어려움에도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우상만을 숭배합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유다 각 성업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넷째 아하스 왕은 성전까지도 훼손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재단을 쌓고 더 나아가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메색에서 본 우상재단을 쌓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근란 벨레세를 만나러 다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재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재단을 만든지라 마침내 아하스 왕이 죽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왕의 대열에 합류해 여호람 요아스 우시아 왕과 함께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왕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야 26장에서 28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론과 구의 후손도를 구별하시고 제사일과 관련한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법은 아무리 큰 권력을 누리는 왕일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번영으로 교만해진 우시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들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여 제사장직을 모독했습니다 단에서 분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제사장들만이 관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시아는 왕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왕권 즉 자신의 힘 아래 두려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잉태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그에게 나병의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려 하는 모든 것은 교만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오두남 그리고 여우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모든 모습은 모두 교만입니다 파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한 재건 공동체들은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결단하는 그들의 소망을 이렇게 역대기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끄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하 29장에서 31장 통으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하에서 히스기아 왕을 유독 강조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재건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아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됩니다 히스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역대하는 히스기아 왕의 통치를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의 공동통치 기간은 기록하지 않고 히스기아 왕 단독 통치의 29년 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아는 왕자 시절부터 이미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공동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까지를 모두 합하면 히스기아 왕의 통치는 대략 42년이 됩니다 히스기아 왕의 통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역대하는 주전 8세기의 국제정치 상황이나 남유다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국제적인 남유다 주변 이야기는 열한기서와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에 나타난 히스기아 왕의 이야기는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히스기아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전제도 복구와 6월절 예식의 회복이었습니다 때문에 우상승배로 만연했던 남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운 히스기아 왕은 솔로몬 성전 건축 이래 가장 열심히 6월절을 지킨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히스기아 왕이 통치를 시작한 바로 그 해에 가장 먼저 성전 개혁을 명령했다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아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으면서 공동 통치가 끝나자 히스기아 왕으로서의 그의 통치 원년에 가장 먼저 성전 정화를 시작합니다 첫째의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아 왕이 성전의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라고 한 것은 아수로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 놓았던 바로 그 재단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지구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의 지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재단을 쌓고 아하스 왕이 타메석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타메석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재단을 만든지라 왕이 타메석에서 돌아와 재단을 보고 재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재단을 세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히스기아 왕이 그의 통치 원년부터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해야 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곳곳에 저질러놓은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배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요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렇게 히스기아 왕이 서둘러 성전을 정화한 이유는 남유다의 그동안의 범죄와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전쟁에 패배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까지 당했으니 남유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히스기아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히스기아 왕이 특히 그동안의 범죄를 범죄하여 악을 행하여 버리고 얼굴을 돌려 성소를 등지고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분양하지 아니하며 범죄를 들이지 아니하므로 등의 동사로 강하게 명령했음을 역대기 기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아 왕의 주장은 그러므로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드디어 성전 정화를 시작합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도로 시내로 가져갔더라 얘는 레위 사람들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 등 14명의 대표들이 먼저 그 중심이 되어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이 하고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정화가 마무리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아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오은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스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재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성전 정화 작업은 총 16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성전 정화를 모두 마치고 그 내용을 히스기아 왕에게 보고함으로 종료됩니다 그 후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 제사가 드려집니다 히스기아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냥 7마리와 어린양 7마리와 순념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재단에 들이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재단에 뿌리고 또 순냥들을 잡음해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어린양들을 잡음해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재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성전정화가 끝난 후 히스기아 왕이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기술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일입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분단 200여 년 만에 히스기아 왕이 담아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말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 노래하는 자들과 나팔부는 자들의 찬양과 경배가 예루살렘 성전에 울려 퍼집니다. 히스기아가 명령하여 번제를 재단에 드릴 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번제와 속죄제 제사가 끝나자 히스기아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러자 남유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감사제물 그리고 번제물까지도 넘치게 가져와 하나님의 전에 기쁘게 바칩니다. 이에 히스기아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소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는 중에 제사장이 부족해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아닌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도우며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되는 시간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이처럼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가 회복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이슥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이슥야 왕 시대에 성전 복구와 제사장 나라의 제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슥야 왕은 선왕들 특히 아버지 아하스의 전철을 따르지 않고 성전을 깨끗이 하며 번제와 속제제를 드리고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감사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남유다가 이슥야 왕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제물을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부족하여 레위 사람들까지 그 일을 돕고 있으니 참으로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이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이슥야 왕이 6월절을 지킨 내용은 열한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슥야 왕은 16일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한 후 하나님께 번제와 속제제사를 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 이후 이슥야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연락을 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정화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의 6월절 명절을 지낼 계획을 갖습니다. 이슥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이슥야 왕의 내용은 열한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추수와 연결되어 있는 칠칠절과 초막절은 겨우 지켜온 흔적이 보이나 6월절은 제사장 나라의 근본이며 시작인 가장 중요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슥야 왕 이전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슥야 왕은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여 제사장 나라의 시작인 추레굽 때 시작된 6월절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발꾼들을 보내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 함께 6월절을 지키자고 공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6월절을 위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두 초대한 것은 예배 장소 다니라의 원칙 즉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것이 예루살렘임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민족이 함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재확인하고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었던 6월절을 함께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제사에 대한 세 가지 규례 즉 재물,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을 어기며 살아온 곳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며 6월절로 다시 시작하자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왕 때 6월절은 율법 규정대로 첫째 달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한 달 연기한 둘째 달에 지키게 됩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오온 회중과 더불어 의론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이 6월절을 율법대로 첫째 달에 지키려 했으나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고 백성들이 모이지 못해서 율법의 규례대로 연기하여 둘째 달 14일에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우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한편 이스라엘 왕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보발꾼들을 통해 전한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수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우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적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우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우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우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우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는 온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땅을 말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하여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로 히스기아 왕은 아직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소수이긴 하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업으로 두루다녀서 스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스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아 왕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들고 보발꾼들이 북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두루다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아 왕의 호소를 드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아 왕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비록 적은 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함께 한 마음으로 제사장 나라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포인트. 히스기아 왕 때에 비록 소수이긴 하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과 북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둘째 딸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도중 규례를 어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유월절 양을 먹는 규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려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한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한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의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희승야 왕이 서둘러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희승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희승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 그들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희승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죄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 모든 백성들이 원함으로 다같이 결의하며 다시 7일을 연장하여 유월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희승야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7천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만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월절을 7일 더 연장한 이유는 틀인 재물의 수가 너무 많았고 성결하게 한 제사장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위세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6월절 행사를 마친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모든 성읍에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14일에 걸친 6월절 행사를 모두 마치고 모든 성읍에서 우상들을 다 척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6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 후 히스기아 왕은 제사장 나라 조직을 다시 정비합니다. 히스기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우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조직 정비를 위해 특별 헌금을 합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우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계속해서 히스기아 왕은 11조 제도를 확립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업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우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먼저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남유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바치게 하자 성전의 재정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정해진 그들의 직무와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우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우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성전 재정이 풍성해지자 히스기아 왕은 성전 재정을 보관할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 재정 관리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아가 명령하여 여우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사람 고난야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무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학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난야와 그의 아우 시무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아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리아가 명령한 바이며 이에 히스기아 왕은 이렇게 관리되는 성전 재정을 공정하게 분배하게 했습니다. 동문지기 레위사람 임나의 아들 고래는 줄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각 성업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업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아 왕은 율법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먼 지방에서 근무하는 이들까지도 공평하게 분배했습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아 왕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아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중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개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아 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야 29장에서 3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앙이 잘 계승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아 왕은 신앙교육의 핵심 주도자들인 제사장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사장직의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그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율법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남유다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자는 하나님의 귀례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히스기아 왕이 앞장서서 이를 먼저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들여진 예물이 예전과 같이 몇 사람의 소유가 되지 못하게 책임자를 세워 골고루 분배하도록 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린 백성들 때문에 가슴을 끓이던 히스기아 왕이 이제는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하나씩 정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아 왕을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왕이라 평가하셨습니다. 자기가 통치하기 편한 방식으로 백성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육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 귀환한 재건 공동체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 제사와 6월절 명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소망을 이렇게 역대기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jobENT 김영업 بت塑 로길 . Piece 佢 60 짧 悦 set 埢 ー 아멘